안녕하세요. 조용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문초원입니다. 오늘은 초원님이랑 같이 엽떡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착한 거 하나도 없네요. 오늘따라 좀 순한 것 같아요. 오늘따라 더 순한데요. 떡이 좋아요. 저요. 어묵이 좋아요. 그건 결정할 수 없어요. 혜영님은 뭐 좋아하세요? 저요. 떡. 떡이 맛있잖아요. 밀떡 좋아하세요? 쌀떡 좋아하세요? 밀떡 좋아해요. 음, 저 좋아. 밀떡 좋아해요. 배 안고팠어요? 굉장히 고팠어요. 지금 이성 잡고 먹고 있는 거예요. 주먹밥도 드세요. 네. 반칙으로 먹고요. 응. 맛있어요. 안 되요. 맛있는 거 감유하는 거 같아요. 신장, 형님이 만드신 줄. ㅋㅋ 그러면 저는 그걸 생각나요? 사장님이 코스 신메뉴를 저랑 제 친구한테 주셨는데 신메뉴 때 드셔보세요! 하고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가셔가지고 저희가 무슨 쿠키예요?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설명해주세요! 이렇게 하니까 반만 뒤돌아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요? 응 맞춰보라는 의미 아니었을까요? 아니, 무슨 의미인지 난 혼자 따라해 근데 친구가 지금 귀발해서 봤는데 엄청 빨갛습니다 뭔가 좀 민망했나? 부끄러우셔서 그런데 기억 안 나세요? 아, 이거 기억나죠? 응 소시지 소시지 저는 혜영이 유튜브를 알고 구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의링클을 먹는데 갑자기 양덕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엥? 이렇게 친구들이 혜영이 서울사람이라고 해서 깜짝, 아니 서울사람이래 마산사람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아, 진짜요? 응 제발 한 번만 마주쳐라 벼르고 있었는데 구스에서 보니까 어땠어요? 똑같나요? 음, 실물이 여러분 훨씬 나으십니다 아, 혜영이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관리하시는 줄 알았어요 손님 더 좋아요 아니, 진짜로 저는 영어는 너무 없으세요 아니 아니 아, 그게 신기했던 게 형님 유튜브랑 말투가 똑같아서 놀랐어요 저는 살짝 컨셉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, 제 말투가 이상해요? 아니,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신기해요 제 말투가요? 응 제가 혀가 좀 쪘나요? 아니요, 발음이 좋으시게요 아니, 아, 말투가 느리셔서 그런 거 같아요 음, 맞아요 말 느리다는 소리 들어요 아니, 저 원래 실제로 보면 인사만 그렇게 하시고 말 안 하고 먹으시잖아요 그래서 말 빠르게 하는 줄 알았는데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하면 4,500원입니다 거짓말이야 아니, 진짜 진짜요? 이거는 얼마입니다? 그러면 답답하지 이렇게 아,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했다고요 너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때 신기하다 제가 행동이 좀 느린가 봐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요? 쿠키 포장해달라고 하셔서 포장하는데 죄송한데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아, 진짜요? 아, 그래요? 아, 죄송한데 빨리 해주세요 아, 그래요?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맞나요? 혜영님 최애 쿠키 뭐예요? 아, 그때 원래 해주셨던 거 같은데 쿠키요? 아, 그럼 쿠스 홍보하는 거 같잖아요 아, 그래요? 아, 존님 하면 어때요? 존님 이상향 있나요? 그래요? 네 음 척하고 재밌는 남자예요 재밌는 남자? 네 그리고 옷을 조금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혜영님 이상향은 뭐예요? 이상향은요? 이상향? 좀 착하게 생기고 좀 책이 있는 사람? 책이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아이, 공부 못하는 아이 이런 만화책도 되나요? 그 책 아세요? 아니, 그 책은 몰라요 뭐예요? 여자들 여자들 여자분들이 초등학생 때 무조건 읽어봤어요 뭐뭐 잘하는 아이, 뭐뭐 못하는 아이 안 공감하실걸요? 보시는 분들은 늑대유어 뭐예요? 아, 초등학생 아, 초등학생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늑대유어 비밀이에요 저먹었으면 벌써 잘 먹죠 아, 초등학생 잘 드시네요 형님 드세요 저흥님 드세요 아, 왜요? 형님 떡 좋아하신다면서요 형님 드세요 제가 먹을게요 아, 진짜 먹는다 아, 우우우우 인사하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 안녕 저는 목발을 해보니까 어땠어요? 음 별거 없죠? 네 별거 없네요 뭐, 뭐 하면 되니까 형님이랑 같이 먹어서 더 맛있었어요 진심으로 먹erez 재밌었나요? 네 진짜요? 고생하셨습니다 안녕